비즈니스 미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께서 보금을 전하시면서 자기의 쓸 것을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보금을 전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바울서도가 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이 없느냐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보금을 전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 현장의 모습도 초대교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169나라 2만 5천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보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은 정말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전문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1세기 선교의 전략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선교의 실제 경험이 있었고 또 현재는 그 목사로 또 형제로 또 교회를 개척하며 비즈니스 선교와 동시에 목회 또 이 사역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우리 패츄릭 브라더 패츄릭 우리 미드만의 형제 전 패츄릭 목사님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방송이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 생명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렇게 멀리서 방송으로나마 인사드려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형제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자꾸 목사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형제라는 걸 더 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형제 되어주셨고요 네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 브라덴 시스터로 한 형제로 만나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유일한 통로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에서의 동역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외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그 연합하려고 하는 것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모든 중심이 한 직분에 쏠려 있게 되면 우리가 나누고 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가 직분을 통해서 원하지 않게도 계급화되어지는 문제점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는 원활한 동역과 그 안에서의 서로의 존중과 연합을 위해서 교회 내 직분을 자제하고 내려놓고요 그래서 직인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해서 교회 내의 전부가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또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직분으로 부르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직분이라는 호칭이 서로에게 거리감도 주고 벽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잘못 처음에 오해를 하면 저게 정통교단인지 교회인지 이런 오해도 가끔 받으시겠어요? 네 브라더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리라 믿고요 신학도 정식 감신해서 하시고 다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전 형제님 배경을 좀 여쭤보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배경이 이 목회나 사역 배경 말고 또 일반 치유사역도 있고 그러신데 그 배경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감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저는 왠지 당시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교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많이 참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낙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거기에 필요한 툴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디어를 제 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갈 때 저는 거꾸로 미디어의 중심이라던 방송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뉴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또 그러한 경제적 동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뉴미디어에 전공을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인터넷 방송 초창기였는데요 각 신문사들의 온라인 사이트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세팅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뉴미디어 장르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게 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기존에 있었던 일간 신문도 또 케이블 방송도 이렇게 저희들이 인수해서 경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뉴미디어와 접목시키면서 콘텐츠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셋톱박스인 IPTV 셋톱박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것이 시험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업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가 고소하게 상장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공부를 또 뉴미디아 쪽에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도 하나 개발 전체를 개발하시면서 그게 사업이 되고 굉장히 큰 규모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아까 질문 중에는 치유사역의 배경이 있으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떠신가요 그거는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했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공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9년도 초반에 느닷없이 제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하고 전인과 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기적 같은 사실들을 실제로 믿지는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다가 2009년도 초에 성령께서 제 삶에 갑자기 사고처럼 개입하시는 상황을 접하면서 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기록이 아니고 실제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갑자기 전환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분이 아니게 저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 삶의 방향이 갑자기 턴오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코나에서 돌아와서 오늘 이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월요 치유 사역을 담당하면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페츄르 형제님 삶에 실제로 연결이 됐다는 거군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죠 당시 사업을 하고 너무나 바쁘게 산다는 핑계 하에 제 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고지혈증 또 혈압도 높았고 간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또 이 눈이 제가 시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네 시력 쪽은 좀 약간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으로 제가 한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날 참석하셨던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4일간 집회 동안에 기도받고 다른 분들은 많은 기적을 간증했는데 저한테만 유독 없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던 중에 그분이 쓰신 책을 남아서 더 읽게 되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더니 제 몸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이 단 하루 저녁 만에 완전히 정상화된 거죠 오늘 비즈니스 성교를 얘기해서 전 비즈니스 얘기가 빨리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던 그 간증을 먼저 또 해주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늘 주제처럼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 아까 대충 비즈니스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IP 셋업 박스를 처음 만드셨고 그게 또 제 기억에도 미국으로 왔고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큰 규모로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고 비즈니스 할 때도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이미 그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 보여서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에 합당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사회에 뛰어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세상 속에 빠져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은 금세 잊혀지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더 깊이 깊이 벌면 더 벌수록 그리고 누리면 더 누릴수록 소유하면 더 소유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회사나 기업의 규모는 자꾸 커져갔지만 제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던 그래서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땅 끝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규모 면에서 비즈니스의 경험이나 규모 면에서 조금 더 한번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시행을 할 것인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 선교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패추릭 형제님처럼 정말 신학도 해봤고 또 교회사역도 하면서 이 세상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해본 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런 간증도 해주실 수 있고 십제를 얘기할 수 있어서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규모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과정 이런 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된 비즈니스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뉴미디어였고 한국의 당시 인터넷에 대한 붐이 새롭게 일면서 미디어를 새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미디엄은 나타났지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적합화되어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동영상 카메라에 저가 보급이 같이 맞물리면서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게 오디오 음악 방송에서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방송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화도 됐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TV의 셋업박스와 일절 모든 필요한 서버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까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코스닥에 저희 회사가 이제 우회 등록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의 부를 사실 갑자기 누리게 된 거죠 물론 현금으로 저희가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닙니다만 주식적 가치가 참고로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액면가 500원짜리였는데 나중에 회사를 정리할 때는 9,800원의 주식을 매각할 정도였으니까 약 진짜 20배 정도의 신속한 성장 급한 성장을 1년 만에 누리게 되고요 전체 외형이 이제 몇 백억대를 넘어가서 그 이상의 국료를 가지게 또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기보다는 또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들을 사고 파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M&A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하는 일에 더 열심히 쫓아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실 때였죠 대략? 네 이제 30대 중반 뭐 그때는 세상말로 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던 그런 때였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다 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실제 큰 비즈니스를 몇백억짜리를 하시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성경적 개념하고 세상적 개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개념이나 좀 돈에 대한 철학이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돈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견해를 시점별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를 할 때는 돈이다 그러면 저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다음 것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믿었고요 그 돈으로 열지 못하는 열쇠는 없다 첫 번 단계에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네 제가 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표현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다만 돈이 적을 뿐이다 나폴레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불가능 없다 나에게 불가능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다만 돈이 적을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다 열릴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트랜스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돈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키도 아니고요 당연히 목적지도 아니고요 다만 주님의 일을 해가는데 부수적으로 쓰여지는 그저 유휴품 같은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한번 돈이라도 실컷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그런 게 우리 주혜종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늘 선교하다 보면 돈이 제일 필요한 거고 또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돈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 게 이 부족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기도하면서 나왔는데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도 있었고 또 원하시는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른 목회자들이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조차도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고 또 선교지에서 뭔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기초가 돈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비즈니스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한 뒤에도 비즈니스와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바뀌어진 생각이 있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은 낮은 영역대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말이 바뀌어서 돈이 없어도 한다라는 개념이 찾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돈이 열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은 그 모든 요소에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실히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아니다 네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단이 인간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인간들을 알면서 준비해온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전략적인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그 감당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칭찬과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면 인간들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라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6.25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됐던 데서 경제부흥이 됐고 또 미국도 1930년대인가 20년대 대국민 공황이 있었을 때 경제공황이 있을 때도 어려웠다가 지금은 또 경제 대국이 됐고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는 더 감사하고 하나 옆에 가까이 가는데 더 타락하고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또 교회들도 그렇고 큰 교회 은혜 받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우는 전부 다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들 사실은 텔라 이반젤리스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다 그런 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집이 천만 불이다 뭐 이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탐심이 나만의 것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주의 것을 훔치는 데도 조조하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저 성경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지금 해보셨던 사역의 사업의 경험 중에서 좀 회계를 하셨거나 회복이 필요했던 사업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좀 말해 주실 수 있는지요 부끄럽지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다른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성장과 부호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실한 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편법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역시 그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스닥 비즈니스를 할 때 회사를 사서 아주 무너져가는 회사를 싸게 매입을 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주식을 가치를 부양시켜서 다시 그것을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회사를 우량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가의 가치를 주식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일인데 그게 대한민국 경제 법상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업 사냥 이라는 맞습니다 기업 사냥꾼 그렇게 그랬었죠 M&A를 기업 사냥꾼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잘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최고 순간에 그 사업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였었나요 어 네 이 주식 가치로 그때 보자면 네 제가 처음에 IPO에 진입했을 때 35억 자본금으로 500원짜리 주식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9800원 20배 가치로 엑시트 됐을 때 약 700억 정도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사고 팔고 하면서 코스톱 회사 두 개를 직접 경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사고 팔고 하는데 개입하면서 최대 주식을 엑시트했던 것의 다섯 배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7235 3500억까지 평가를 받는 주식 가치로 네 주식 가치로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보셨네요 부러울 것 없이 근데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주식은 3500원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작 자기 주머니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다 돈이 그게 그게 그냥 숫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모든 게 정리가 되셨는데 뭐 그 긴 얘기는 다 여기서 못하지만 자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움직이시고 이렇게 많은 뭐 3500억 가치의 비즈니스도 해보시던 분이 지금 움직이실 때는 단 일부를 주님께 구하면서 지금 움직이신다고 제가 방송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다시 또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저는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제가 아주 수익성이 높은 은행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제 주거래 은행을 전환했는데요 우리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봐요 목사님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 돈을 직접 보십니까 못 보죠 안 보시죠 근데 거기에 돈을 맡겨놓고 은행에 맡겨놓고 불안해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를 천국뱅크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열이 많이 주면 3% 줘요 예금이자를 근데 천국은행은 일단 심으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주머니에는 없지만 천국은행에 그걸 다 옮겨 심었다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구하고 요청할 때마다 그것이 즉시 전달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땅에 3500억의 구자에서 이제 하늘구자로 할렐루야 천국뱅크로 옮기셨다고 그러셨네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강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의 중심은 명동인데요 이유는 양성화되어 있는 은행권들의 헤드쿼터도 명동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양성화되지 않은 음성권의 사채업자들도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큰선들도 대부분 명동에 있죠 그중에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신다는 분을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사채업자요 네 우리가 사채업자로 얘기하죠 사실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그분 앞에서 허리를 숙일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분은 명동에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을 타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주차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안 갖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분이 입고 있는 점퍼가 10만원이 되지 않고요 네 그 주머니 안에 전 12,000원 있는 거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주머니 안에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얼마냐가 나를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그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시는 분 그거는 지금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올 기회가 없어서 아 예 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성교를 얘기하면서 우리 한 개인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삶 청년 기업가가 3,500억 가치의 비즈니스를 움직였던 이제 분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 패츄릭 전 형제님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자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 뱅크에 모든 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돈은 지금 뭐 무일푼이라고 소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은 원래 30분인데 제가 연달아서 한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그 비즈니스는 왜냐면 사역도 해보셨으니까 사역은 무엇이다라고 아시는데 이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얘기니까 비즈니스는 무엇이다라고 좀 배우신 게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치유사역으로 주님께 부르신 받아서 주님께 돌아와 있고 주님 허락하셨던 이 치유사역에 영육혼 그 다음에 관계 재정적 회복 네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전인적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과 내적인 개인의 상처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기업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치유사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런 관점으로 기업의 회복을 위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치유사역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을 다시 회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기업 컨설팅을 치유사역의 일환으로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단어 개념과 하나님의 기업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사람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럼 그 차이점을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레디컬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집단입니다 네 세상적 기업은 세상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영리를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존속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그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 기여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 분모로 모여있는 이익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이윤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사업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11조를 했다 성경검을 했다 이래서 기업 성교기업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는 해야 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아 또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크리스찬 기업하면 CEO가 교회에 다닌다 네 또 우리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으로 우리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들은 일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그 설립 목적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은 그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네 영리가 아니고 영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정의 통로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여하고 통로가 되기 위한 헌신의 통로로 모여있는 겁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제정을 하나님이 직접 흘려보내고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물질을 벌어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개념이 생계 유지를 위한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를 위해서 세워지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헌신하기 위한 곳입니다 네 믿음을 헌신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소 매개체다 맞습니다 네 기업을 설립한 자나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인과 고용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궁히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윤이 첫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럼 회사의 존속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므로 네 마이너스가 났을 때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이 옮겨졌을 때 네 닫으라 닫으라 하시면 닫고 소명이 끝이 났을 때 네 멈추어서라 하실 때 그것이 닫는 것이 하나님 기업이겠죠 네 제가 좀 정리를 다시 말씀 주신 거에 한다면 세상적 기업은 영리 목적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났을 때는 당연히 회사를 처분하거나 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닫아야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사람이 이윤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면서 한다는 게 하나님 기업이라고 정리가 되는군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우선 가치가 얼마나 돈이 되고 얼마나 이윤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일반 기업이라면 하나님 기업은 이것이 돈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냐를 우선 가치로 두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치를 두지만 일하는 분들이 또 넌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멍해를 메고 이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가는데 자 그거를 우리 또 CEO 입장에서 인력관리라고 그럴까요 맨파워 관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실제적인 팁을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그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을 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역시 일반 기업과 하나님 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한 툴이 분명히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업은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효율성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 최저의 인력으로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 모두의 사역지가 된다는 소명성으로 의미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비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면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섬기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야 되는 선교지적 소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 기본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얘기하시고 뭐 개인의 회복과 가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이 회복된 개인이 속한 기업 또 그 기업이 속한 사회 그 사회가 속한 그 경제 경제가 속한 국가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서 회복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뭐 규모가 크건 적건 그 성공 비즈니스의 노하우 네 그거를 또 아니면 선교사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거의 네 근데 비즈니스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보이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기업 그 성공 노하우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아주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하는 이 성공 비즈니스의 노하우 그것도 돈 없이 성공된 기업을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한번 대방출 해보자면 이게 뭐 백만불 강의입니다 네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네 오너십을 바꾸는 겁니다 아 오너십 네 내가 소유한 기업이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인플로이들은 매달 25일 월급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 뭐 달력이 25일로만 지켜있으면 좋겠다 네 오너들은 네 달력에서 25일을 지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 때문에 느껴지는 부담감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부담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담도 전부 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오너십을 주님으로 바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어느 종이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고민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느 집 노비가 노예가 스스로 잠잘 것을 만들고 그것을 먹을 것을 고민하겠습니까 다 주인이 해주는 거죠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오너십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주인에게 묻고 있는가 입니다 네 내가 오너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묻을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우선적인 적용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오너십을 주인에게 바꿔놨다면 내가 잘하는 분야까지도 다시 주님에게 물어서 그것에 대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기업을 회복시키는 자로 그래서 기업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으면서 주님 주셨던 마음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다가 밤새도록 헛손질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죠 주님이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왔습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평생을 업으로 살았고 그리고 밤새 헛손질을 하였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우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오너십을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 바꾸었을 내 믿음의 표시였고요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낳았고요 실제로 동무도 불렀죠 혼자 못하니까 혼자 못하니까 주변에서 다 옮겨 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든지 서든지 채워지든지 부족하든지 주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그 밑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께서 채우십니다 그게 성공 비즈니스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비즈니스 시작할 때 오너십 물론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아주 100% 이건 주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라는 말씀이네요 개인적인 애착이나 인간적인 애착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 임원실에 임원들을 위한 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보통 의장 속이고 그래서 사회자나 회장이 앉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책에서 봤던 얘기인데 진짜로 그렇게 실제로 그러셨군요 그게 주님의 자리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의견을 내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제를 주님께 여쭙고 같은 감동으로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진행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비자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이 계실 건데요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격려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오은호신 말고 돈의 문제 이런 거 말고 네 우리 성교사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격려를 부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네 좀 이 독한 말로 네 격려 자극을 들여서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도전하고 싶으신 거군요 챌린지 드네요 네 주님은 우리 없이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주님 전체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에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자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수 당위성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여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 갖는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린 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평생을 하고 있던 사역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사인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즉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보다는 왜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공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회복하고 사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충분히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뭐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잘하면은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잘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크리시안들이고 특히 성교사님들이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기초라는 얘기같이 저는 정리가 되네요 실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의 재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면 네 이 경제의 질서를 만든 것이 그리고 이 경제 가운데 서로 주도를 쥐기 위한 그 싸움의 법칙을 만든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이 가져라 높은 곳에 올라라 그리고 더 소유하면 네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고요 네 주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곱 개의 마운틴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들이 세상의 방국과 똑같이 일곱 개의 마운틴을 올르고 그 마운틴의 정상을 점령해야 한다는 전략에 조금 반대합니다 네 네 그러므로 저희들은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네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 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온 것 같지만 그래서 독재자들이 세상을 주도해 온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의 변화는 독재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고요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고 전부를 포기했던 자들로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섭리가 있다고 믿고요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 기업들 크리스찬 기업들 가운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세상의 기업과 싸워서 쉽게 상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인드와 전적인 것을 주님께 의존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소유보다는 나눔을 위해서 또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 비즈니스의 실제 하나님 기업의 원칙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논리 이론 뿐인데 우리 패츄리 형제님께서는 젊은 때 30대 중반에 이미 3500억 가치의 회사를 움직여 봤기 때문에 크레딧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놀리고 이론인데요 거기 깊이 삶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믿고요 실제로 당시에는 꽤 많은 돈을 벌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를 천국은행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땅에는 제로라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재정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소득이 부부가 합쳐서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던 분이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는 모든 비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되는 거냐고 주님이 공급하셨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가라 하셨고 그것에 인도하셨으니까 공급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명하신 곳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난 5년간 저희 가족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증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교사로 많이들 다니시는데 그러면 또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종목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원칙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몇 년 전에 유대인 기업가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꼭 염치없이 이런 걸 질문한다고 해요 돈 제일 조금 들고 리스크 제일 적은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걸 있으면 좀 알려달라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사는 얘기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왜 당신을 알려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전세계 인구의 몇 프로도 있지 않는 유대인에게 전세계 부의 40%가 집중될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CEO의 덕목으로 본인은 앞으로 되어질 시장 환경을 읽는 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기업은 가장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고 그래서 곧 장마가 있을 것인데 태닝크림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면 즉시 우산으로 우비로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당신들에겐 그러한 눈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들에겐 아비가 물려주신 본능적인 눈이 있답니다 그 아비가 어떻게 그걸 당신에게 물려주었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낳아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뒤어질까가 이곳에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경을 같이 읽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당신들만 유대인들만 하는 특별한 코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답을 주셨는데요 당신들은 바이블을 믿지만 우리는 바이블을 삽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 삶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따라가는 그 눈 가운데에서 되어질 바를 아는 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유목민들에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즉시 정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그 가문에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실제 그 가문은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의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가지 재난과 극박과 환란 가운데에서 즉시 움직일 수 있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미리 정해놓은 플랜이 있으시고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말한 거 예견하는 안목 하나님의 말씀 성경 머리가 아니라 삶 지식이 아니라 자기 행동 이것이 비즈니스의 아이템이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는 이제 매스 프로덕트 에서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통 유통을 넘어서 금융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 서브프라임 문제로 미국이 금융의 위기가 와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금융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분야가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분야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의 이동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 유통과 금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하나님께서 먼저 흔들고 재정비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제 그 금융을 우리 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부의 이동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보는 관점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또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즈니스 세미나처럼 비즈니스 성교 세미나처럼 지금 한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자 개인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을 좀 어떻게 좀 밝혀주시거나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교 단체나 그리고 아니면 다른 기업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초점 맞추시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그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교회 형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동역과 그 문의 연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지경을 넓히고 그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때만이 온전히 주의 통로로서 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개인 비즈니스 앞으로 비전을 좀 말씀드렸더니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새롭게 진행되고 그럴 때 다시 한 번 모셔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삶으로 본인도 얘기했던 대로 삶으로 사라졌는지를 다시 한 번 오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비즈니스 선교 우리 패츄릭 전 형제님 목사님 또 치유사역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면서 동시에 사업도 큰 규모를 하셨고 또 앞으로 다시 새롭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부를 천국은행에 다 옮겨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제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깨닫고 세상 기업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을 지멘 라디오 지멘 선교전문방송 라디오에 연락을 주시면 좋은 교제와 또 나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트리 경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해 지멘 선교방송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